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좋은 날씨에 불호찬 함성이 들리는 곳은 어디냐 대한민국 온천축제가 열리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인을 찾아왔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험은 벌써 여러분들 오셔서 뜨끈뜨끈한 물에 들어가시고 싶죠 아마 옛날에 백구두 신고 중절보다 탁 쓰고 장가들면요 온양온천에 와서 푹 쉬었다가죠 온양온천 유명하죠 그리고 또 한군데는 알칼리성 물이 나온다고 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즐겨찼습니다 아산온천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유황온천이 나오는 도고온천 이래서 참대온천 정말로 유명한 온천의 도시와 또 휴양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오면 인심 좋고 가볼 데가 많고 건강을 유지하고 휴식을 취하는 이런 데 와서 노래자랑이 여러분들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출연자 아유 여보서들 어디서 깨수음 냄새가 살살 나지요? 아유 요새 깨가 하루에 서두 마루씩 쏟아진대 새색시 여러분의 가수 장윤정 씨가 나오겠습니다 왔구나 왔어! 전 역시 반갑습니다 와, 난 아직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왔어 왔어요 오, 오, 오 왔어 왔어요 원, 신호가 형님 여기 왔어요 내 앞에 왔어요 정말 찾고 싶어요 왔었어요 드디어 왔어요 내 이름을 던지도 모를걸 오늘이 아니냐 너실지 몰라요 당장처럼 사랑은 우리의 몸 없이 찾아온대요 천국에 난 말해버려줘 저 어떡해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내 사랑 내 맘에 어디 없어 오래 기다렸던 나의 사랑 내 맘에 어디 없어 내 맘에 왔든 꿈처럼 내 사랑은 내 사랑이 가족 내 사랑은 내 사랑을 rust 내 사랑은 내 사랑 enfermed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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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